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선거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총 58석 지역구에 서울에 18개, 부산에 1개, 인천에 5개 이 지역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가 함께 더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꾼 자리가 58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얼마를 투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결과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 집계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166석 더블당이 118석으로 국힘이 압승을 한 거죠 이번 선거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다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비례대표에서 행해진 조작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66석이 아니고 169석을 차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조작을 제거하게 되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조국개혁당은 한 석을 잃고 더불어민주전압은 두 석을 잃게 돼가 세 석이 국민의힘에게 대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여러분들의 유력한 시나리오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이 169대 116으로 이러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었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전압과 조국혁신당이 더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을 이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조작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이것은 제야 H님 이런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을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전수조사입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아홉 번 전수조사 선거를 전수조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익값이고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 빼기 당일특표 덕표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대구 경북 경상북도 몇 개를 제외한 3405개의 은면동 아마 9개 선거군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3405개의 은면동이 X축 수평축이고 수직축의 차익값을 두게 되면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 빼기 당일특표 덕표일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 아주 탁수지역인 이 보라색인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주홍색인 전라남도 그다음에 갈색인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부 다 뭡니까?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이 당일특표 덕표보다 높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관내 사전 위조 투표지를 투표소마다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결과거든요. 이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거의 전국에서 뭡니까? 손에 꼽을 정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내 사전특표 덕표일이 당일특표 덕표일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내 사전특표에서 위조 투표지를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차이값 평균값 11.01% 이거는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국힘하고 기타를 더하게 되시면 얼마입니까? 11.07% 정도 나오네요. 이러면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조작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조작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얼마나 표를 조작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번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의 대선 3구 대통령 선거 240만 표를 더불당의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줬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그다음에 4.15 총선 21대 총선 293만 표를 전국의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번 선거도 한 300만 표 정도 더해 준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 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간단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정거물이거든요. 이렇게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야기죠. 예정대로 2027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중간에 무슨 불상사가 생겨가 이러면 들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치르던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전번에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여론 같은 걸 의식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한 240만 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불상사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240만 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화끈하게 뭡니까 국민들이 그냥 찍소리 못할 테니까 한 4-5백만 표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만들자. 4-5백만 표 집어넣으려면 그냥 사전투표소에서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으면 4-5백만 표 넣어 가지고 세세 손손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호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위조투표지를 더블당하고 더해 주게 되면 그러면 293만 표 정도 조작하니까 간당간당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뭡니까 한 4-5백만 표 그냥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에서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더해 주면 되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런 짓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2022년 10월 11일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거죠.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든 투표장에 가지 않든 연휴에 뭡니까 무슨 발리를 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는 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뭡니까 그냥 정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제 벌써 여러분들 지난번 계양을의 보궐선거를 대법관들이 다 또 원구척 소송을 다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대법관들이 다 이제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합하여 부정선거 조작국으로 그냥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가 여러분들 국제사회에 다 알려질 겁니다. 지금은 쉬쉬쉬하지만 미국이 여러분 정상화가 되고 나면 이게 완전히 까발려지겠죠.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자유진영이다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반복듯이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걸 뜻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선거 부정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선거 부정에 가담한 세력들이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입학 취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석달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입학 취업 그다음에 뭐죠 기업들 모두 다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저쪽의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경찰 소방관 검찰 대법관 판사 기자 전부가 다 뭡니까 그쪽에 줄을 서겠죠. 그쪽에 줄을 서서 바짝 열어면 엎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뒤집기가. 그게 여러분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갑자기 어려워지지는 않겠죠. 이거는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자동차 있으니까 굴럭굴럭 돌아가겠죠. 그러나 점점 나라를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 악법들이 다 여러분들 요소요소를 차지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5만 원 정도 주시면 한 13조밖에 안 되잖아. 50만 원씩 국민들한테 주면 한 26조 되잖아. 100만 원씩 주면 한 50조 쓰면 되잖아. 기분 낫기면 한 200만 원씩 줘. 그럼 1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세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오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경제일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정책을 펼 겁니다. 그 하고 싶은다는 것이 대부분 대중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대중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반시장적이고 반경제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그들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그냥 보입니다. 그냥 가는 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나라를 끌어갈 건지 그 모든 일이 합하여 가능하도록 만든 가장 중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신 겁니다.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놀랍게도 윤 후보가 당선된 것이 여러분들 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전부를 다 그냥 국민들을 다 쓰레기통으로 다 쳐넣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만 세게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 거대한 악 본인 자신의 여러분들 삶과 본인들의 여러분들 자식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부가 여러분들 침묵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공범이 된 겁니다. 대법관들 검찰 경찰 감사원 신문사 사회시민단체 전부가 뭡니까 국회의원들 국민당 국힘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제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과성 그냥 신문들이 떠드는 것처럼 뭐가 안 듣고 그런 표피적인 문제를 넘어서 중심에 있는 문제를 보면 정말 나라의 쇠기를 박는 일을 윤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저항을 하려면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 규합하는 좀 정직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국민들 대다수가 각성 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각성 안 한 거죠. 소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너무나 위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대다수는 뭡니까 딴 사람들이 해 주면 좋은 거고 이게 좀 노예건성인 거죠. 그냥 안 되면 뭡니까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해 주면 좋은 거죠.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공공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당장 손해가 발생하는 일 같으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